근데 바나나를 먹고 나면 이건 뭐야 다시 다시 찾아보자 아 아직은 없네 조금 있어 조금 아빠 이럴 때는 뭘 해야 되지? 치카 그렇지 치카 치카를 해야 되는데 이빨을 깨끗하게 이빨을 보러 보러 응 맞아 이빨을 보러 보러 보여줘 보자 보자 그렇지 그거를 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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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긁어내는 거지 치카치카 노란색이 있지 노란색이 있지 그거를 치카치카 응 바나나 다 먹고 치카치카 하자 이게 막 얼굴 닦는 게 아니라 이를 닦아야지 어 이를 닦아 봐 치카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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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다리를 안 올려도 저게 다리가 많이 크나 보다 응 얘네를 발꿈치 올렸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 치카치카 치카치카 얼굴 저렴다 아이 잘 봐 유이호 형이 탈진 막의 이 손은